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물론 29번 확진자가 고령이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의 첫 사례라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추가 대책을 논의했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최원영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감염이 화두였을 텐데 어떤 대책이 논의됐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엄중한 인식하에 지역사회 추가 감염 사례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입원 중인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여행역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신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 중증호흡기 감염병과 계절도감 표본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들은 입국 단계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입국 전에는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입국 후에는 2주 동안 격리해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유학생들이 입국하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수업을 적극 활용하거나 아예 휴학을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크루즈선 내에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하선을 허용한 19일 이전이라도 귀국을 희망하며 국내 이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